자, 실용영어 2, YBM 박준원, Sherry Dance, 우리 1가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 1, Dancers Around the World, 자, 전세계의 또 춤들이야, 자, 춤에 가는 글이네. 자, 그러면서 Every nation has its own traditional dances. 모든 국가는 그 자신의 전통적인 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관계사가 들어갔어. 근데 그 춤이 Characterize, 그것의 문화를 특징 짓습니다. 자, 우리 Every는 뭐로 봤니? 항상 단수로 봤는다. 그래서 여기 단수명사가 왔고, 여기도 단수동사가 온 거야. 그리고 이 나라, 각각의 나라가 이제 단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도 It's Culture, 바로 그 나라의, 이렇게 It's로 받았다는 거, 그거를 체크하고 하자. 자, 그러면서 Let's look into, 한번 들여다봅시다. 뭘? 몇몇 인기 있는 춤들의 몇몇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디에 있는? 전세계에 있는. 자, 그리고 Let's run, 배워봅시다. 자, 이건 이렇게 명렬되네. 그치? 뭐에 대해서 배워봐?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Fly over to South America. 자, 우리 나 아메리카로 날아갑시다. 그러니까 날아가 봐. 자, 명령문이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명령문 엔드니까 뭐야? 그러면 You'll be able to experience. 너는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뭐를? The attractive country of Argentina. 자, 아르헨티나라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남아메리카에서. 자,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암의 춤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People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은 Take pride in.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디에? 그들의 어떤 국가적인 춤. 뭐라고 불리는? 탱고라고 불리는. 자,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 이거 BP 형용사고. BP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되어 왔을 때는 우리 어떻게든 얘가 주오고 얘가 수러지. 그래서 탱고라고 불리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익혀놓자. Take pride in. 뭐뭐에? 자부심을 가지다. 전치사인까지의 어디에? 자부심을 가지다. 그런데 Grace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It is enjoyed. 그거는 즐겨졌습니다.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서 즐겨진다. 그 춤이. 그러니까 뭐 자부심을 가지겠지. 자, 그러면서 It is dance. 그것은 춤입니다. 해놓고 춤 밑에 다시 BP가 왔으니까 이거 동영상 거야. 자, 어떤 춤? Performed. 공연되어지는 누구와?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또 그것은 뭐야? 이거는 이거 명절이야. 그것은 춤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공연되는. 그리고 그것은 Why has a rich history. 아주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It originated in Buenos Aires. 자, 그것이 Buenos Aires. 여기가 어디야? 명사명사니까. 동격이지. 바로 The capital of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제? 19세기 중반에. 자, 어디로부터? The poor classes. 유럽 이민자들의 어떤 가난한 계층으로부터. 자,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계층으로부터 비롯되었네요.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체크할 것은 다시. 이 Originate. 무슨 뜻? 자, 이건 비롯되다. 얘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 자동사는 수통태가 절대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It was originated. 한번 틀려. 이거 자동사라는 거.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A dance tango. 탱고를 춥니다. 자, 뭐 하려고? 그들의 Longings. 어떤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갈망이니? 그들 가족에 대한 갈망을. 근데 이 Death은 관계대원사야. Family is 밑에 붙는 거야. 어떤 가족? They left behind. 그들이 뒤에 남겨놓은 그 가족. 어디에? 그들 본국에. 그 남겨놓은 그 가족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들이 춤을 춘대.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탱고는 was thought.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To be too exotic. 너무나 이국적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분사군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뭘? 그것을 이상적으로 만들면서. 누구에게? 그 하층계급에 있어서 그것을 이상적으로 만들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자. 자, 여보. 그러니까 탱고 was thought to be too exotic.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이거야. 데이터.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고용식이지. 탱고가 너무 이국적이라고. 자, 목적어. 목적보기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과거니까 was thought가 되겠지?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툴이 그대로 내려오잖아. 이게 바로 이 꼴이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거 물론 분사군으로 봐도 되는데.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이거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거야. which therefore 굳이 therefore를 안 써도 되는데. therefore를 씀으로써 이게 바로 이제 원인 결과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러므로 자, 뭐다? made it ideal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이제 압축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이건 뭐 부사니까 생략을 못 시키고 얘 압축되고 making이 되어버릴 거야. 왜 이거를 저기 관계사절로 보는 게 더 낫냐 하면 이 내용이 이거잖아. 그 탱고가 너무 이국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그걸 더 이상적으로 만들었다 해야 되니까. 분사군이 되어버리면 이게 탱고가 주어가 되거든. 탱고가 그것을 이상적으로 만든다. 그건 좀 적합하지 않지? 어,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는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문제로 내지는 않는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야. 여기서 뭐 therefore, drove, comadame, e-ing라는 거 자, 능동의 음이라는 거 그것만 좀 잘 체크라고 하자.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일단 연결사 나오면 잘 체크를 하자. 자, 그러나 자, 그것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뭐를? 유럽을 통해서 언제? 1900년대 초반에 특히 런던과 페리에서 그치? 자, 왜 이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야? 앞문장에서는 너무 이국적이라서 그게 하층민에게만 그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빠르게 퍼졌으니까 전 사회로. 그치? 그래서 이제 연결사가 그러나가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더 유로피언 파플레어로티 그 유럽의 인기 탱고의 인기는 자, 핵은 이거지. 결국 그것을 더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있은 그 탱고야. 탱고를 더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영식이다. 그래서 여기 형용선거고 자, 누구에게? 더 높은 계층 부에노스아이렉스의 더 높은 계층들에게도 더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하층이나 상류층이나 다 즐기는 그런 춤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본문이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Now, let's travel to Spain. 우리 스페인으로 갑시다. 그리고 Let's meet. 이거 병렬이지? 그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라멩고 댄스를 만나봅시다. 자, it is the traditional dance. 그것은 전통춤입니다. 누구의? 바로 the gypsies. 집시들이. 어디에?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의 집시들의 전통춤입니다. 해놓고 안달루시아는 뒤에 명성명서 나오니까 이건 동격이지. 그게 바로 어디야? The southern reason of Spain. 자, Spain 남부지역의 그러니까 스페인 남부지역의 바로 안달루시아 집시의 전통춤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플라멩고 is still deeply connected. 여전히 아주 깊게 연결된다 할지라도 어디에? 집시 문화에 연결된다 할지라도 많은 non-gipsists 많은 집시가 아는 사람들이 have a country beurist 기어예 왔습니다. 왜? 현재 완료성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어온 거야. 뭐 하는데? Expanding it. 그것을 확장시키는데 어디? 스페인과 그리고 그 해외 둘 다 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데 기어예 왔습니다. 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니? 바로 Even though 비록 뭐 뭐 읽지라도 자,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게 Even if 하고 똑같다. Even if 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보통 속이려고 할 때 보통 As though As if 하고 많이 읽지. 근데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If Have contributed to 할 때 이 to는 이거 전치사야,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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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뭐 명성 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Expanding 영어로야 Expanding 그러니까 그것을 퍼뜨리는데 기어예 그때 알겠지? 자, 이거 체크하고 자, 그러면서 Flamingo expresses 플라밍고는 가장 깊은 어떤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감정이 뭐야? 동격이지? 주로 바로 슬픔 어, 슬픔을 표현하는 춤이네. 그리고 Reflex 이건 병렬이야 Reflex 반영합니다. 뭐를? The sufferings of the gypsy 집시들의 어떤 고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t is a passion dance 그것은 아주 열정적인 춤입니다. 해놓고 관계되면서 들어갔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지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는 모두 뭐로 바꿀 수 있니? 바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는 바로 웨어로 바꿀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열정적인 춤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자, 뒤에는 완벽하다. 뒤에는 완벽해. 자, 플라밍고 댄서는 포스, 이모션 감정을 쏟아냅니다. 뭐로부터? 그 또는 그녀의 몸으로부터 뭐에 맞춰서? 바로 기타 선율에 맞춰서 자, 이게 어디어디에 맞추다 할 때 이게 전치사 툴을 쓴다. 음악에 맞춰서 이 전치사 툴은 어디어디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어디어디로 하면 이렇게 뭐에다가 그것을 탁 올려가지고 비교하는 듯한 그런 어감을 가죠. 그러니까 이 선율에다가 탁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선율에 맞춰서 그 감정을 그 감정을 쏟아내는 라고 하지. 그런 열정적인 춤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어디로 가니? 바로 Asia 아시아로 네. There is a unique dance. 아주 독특한 춤이 있습니다. 어디? 필리핀에는 해놓고 요거는 요거 동격이야. 누구? 티니클링 티니클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춤이 있단다. 자, 그리고 이 트랜스레이트 에스 벤뷰 댄스 자, 그것은 번역됩니다. 어, 대나무 춤이라고 어디? 영어로 그리고 어, 그것은 one of the most popular 필리핀 댄스 하나입니다. 뭐, 가장 인기 있는 필리핀 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업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트랜스레이트 트랜스레이트 얘도 얘 자체가 그냥 자동사다. 자동사 송세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번역된 거야. 그게 오케이?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 one of the 할 때는 DNA 항상 뭐가 와야지? 바로 복수명사가 와야지. 왜냐하면 뭐, 뭐, 둘 중에 하나니까 DNA는 당연히 복수. 그치? 자, 그러면서 이 춤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The island of Leity Leity 섬에서 어디에 있는? Bissaiyan Islands 바로 Bissaiyan 제도 그 Bissaiyan 제도의 그 Leity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The worst enemy 그 사람들의 그 최악의 적은 어디서? 이 섬에서의 그 섬에서의 최악의 적은 한 특별한 새였습니다. 해놓고 관계세면에서 들어간다. 주어저리 빠져있지? 근데 그 새가 Adam 자, 다 먹어 치웠지. 뭐를? Ripening Rice Cream 자, 익은 익은 그 쌀 곡물을 먹어 치웠습니다. 자, Ripening 익어가는 그 쌀 곡물을 먹어 치웠다. 그리고 이게 이 혁명사인데 쌀은 익어지는 거 아니요? 이러면 안 된다. Ripening 이게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이렇게 수식을 한다는 거는 자동사라는 놈은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Ripened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Ripening 익어가는 쌀 곡물을 먹어 치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짜증나는 새를 잡기 위해서 왜? 이 새가 얘가 이렇게 수식하더라도 얘가 주워고 얘가 수로 감기잖아. 이 새가 사람들을 막 짜증나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ing 붙는 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 짜증나는 새를 잡기 위해서 농부들은 Woodplaystripes 자, 덫을 두 번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 습관으로 보면 되겠다. 과거 습관 뭘로 그러면 뭐 used로 바꿀 수도 있겠지? used 자, 그래서 덫을 놓고 냈습니다. 뭐로 만들어진? 대나무로 만들어진. 자, made of 왜 made of 쓰니? 아마 이 덫을 보고 딱 대나무인지 재료를 알 수 있으니까 made of 를 쓴다. 자, 그래서 이 새는 named tickling tickling 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 뭐야 이 또 전 치다 뻗어서 관계되면서 하네? 그러면 tickling으로부터 전명구가 딱 갈로가 쳐지니까 뒤에도 완벽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 그 티미클링 댄스가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새의 이름을 따서 이 춤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 춤은 모방합니다. 뭐를? 바로 tickling 새의 움직임을 했는데 tickling 밑에 이제 붙는 거야. tickling 새 밑에 어떤 새니? 탈출하는 새 뭐로부터? 대나무 그 덫으로부터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형용사가 붙지. 그런데 이 덫은 어떻게 되니? 바로 농부에 의해 놓여진 농부에 의해 놓여졌으니까 여기는 뭐가 다 바로 BP 형용사 받고 얘는 새가 지가 탈출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어수로 관계니까 능동에 ING 왔고 알겠지? 자 어법적으로 여기 ING 오고 SET 라고 하는 거 잘 체크를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날 그 티니클링 그 티니클링 은 그 춤은 공연됩니다. 뭐 어떤 문화적인 모임이나 휴일에 휴일 동안 그것이 공연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아시아의 바로 필리핀 춤 티니클링 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그 다음은 어떤 춤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 춤 어떤 춤이야? TO INTRODUCE TO YOU 너에게 소개할 그 마지막 춤은 자 EAS 왜냐하면 이해가 좋으니까 TRADITIONAL DANCE 전통 DANCE 입니다. 한국의 자 그리고 뭐라고 알려지? 이거는 이제 DANCE 밑에 눌러오는 거지 DANCE 밑에 자 DANCE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NO 그리고 뭐뭐로서 알려지다 할 때 전체 다 ASS 쓰는 거 여기까지 잘 체크하자 자 그래서 뭐라고 알려졌어? FARMER'S DANCE 바로 농악무라고 알려진 농악무로 알려진 그런 춤입니다. 바로 한국의 춤이네 자 그러면서 HAVING ORIGINATED IN THE THREE KINGDOM SPIRON 자 뭐 비롯되면서 어디에서 삼국시대로 에서 비롯되며 그러니까 삼국시대로부터 비롯되면서 그 농악무는 WAS TRADITIONALLY PERFORMED 전통적으로 공연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동안? 어떤 모내기 Harvesting 수화 그리고 다른 어떤 농업적인 행사 행사 또한 자 뭐 하려고? TO GIVE ENCOURISMENT 어떤 경료를 주기 위해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경료를 주기 위하여 공연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분사구문이지. 근데 분사구문인데 우리가 ORIGINATE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 이 ORIGINATE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는 늘 하는 얘기 수동태가 없다. 그래서 뭐야? 이걸 갖다가 B로 떼었다. 해가지고 HAVING BEEN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냥 HAVING ORIGINATE 그리고 여기서 왜 HAVING ORIGINATE 들어가지? 자 선생님 우리 여러 번 했지. HAV PLUS PP 이 HAV PLUS PP 이 HAV PLUS PP ING와 만나게 되면 이 HAV PP는 현재 완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시제야 선시제 앞선시제야 그러니까 비교되는 시제가 뭐야? 지금 이 WAS라는 시제보다 자 뭐다? 더 앞서서 얘가 삼국시대에 비롯됐다. 이거지. 그래서 HAVING PP 가 들어갔구나. 알았지? 요거 문법 꼭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하면 격려를 주잖아. 누구에게? 농무들에게. 이건 당연히 전시사 2지. 왜? 우리 이걸 사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GIVE FARMERS ENCOURISMEN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자. 자 IT WAS ALSO 그것은 또한 종종 공연되었습니다. 뭐로써? 의식으로써 해놓고 의식 밑에 딱 들러보네. 어떤 의식? 자 PROTECT THE VILLAGE 마을을 보호하는 의식 그리고 자 이거는 병렬이다. 잘 보자. 그리고 또 뭐하는? GIVE THANKS 감사를 전하는 감사를 주는 의식 누구에게? THE LIVER OR MONTAIN SPIRIT 강 또는 산의 어떤 정령 훌령에게 그지? 감사를 주는 그런 의식으로써 공연되었습니다. 자 THE FARMERS ENCOURISMENT 바로 농학문은 IT'S CHARACTERIZE 특징 지어집니다. 자 뭐에 의해서? 그것의 빠른 속도의 음악에 의해 그리고 격렬한 몸 움직임에 의해 특징 지었습니다. 자 음악 속도가 빠르고 아주 격렬한가 봐. 꼭 그러니까 무당 춤 같은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THE MOST EXCITED FICTURE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이 춤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IS THAT TED-IA 입니다. 명사절이다. 그 댄서들이 HAVE LONG WHITE PAPER LIBONS ATTACHED 아 이거 이거 잘못되어있네. 이거 D 빠져있다. D를 꼭 적어놓도록 해라. 오케이.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댄서들이 아주 길고 하얀색 종이리본을 ATTACHED 붙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들 모자에 그리고 그 댄서들이 자 뭐한다? 음 TOUR THEM 그것들을 휘휘 젖는다는 것입니다. 뭐해? 아까도 나왔지 TOUR 하면 어디어디에 맞춰 그 음악에 맞춰서 그걸 젖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요. MOST EXCITING 자 이 FITURE를 수식하잖아. 이 특징이 흥미를 주지 흥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동의 ING 형용사 바로 현재 분사와 같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 HAVE 무슨 동사야? 사형이지. 사형 동사람의 목적어 나오고 뭐야? 여기가 목적 보호잖아. 자 얘하고 얘 관계가 무슨 관계니? 이 목적어랑 관계가 이 화이트 페이퍼 리본이랑 이 관계가 자 이 리본이 뭘 붙이는 게 아니라 얘가 붙여지잖아. 그래서 바로 ED 쓴다는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어디어디에 부착하다 할 때 이 전시사 툰을 쓴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뭐 병렬 처리되어 있는 거 이것도 체크하고 이거는 병렬 이거 X Y 이렇게 처리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자. 자 그래서 오늘날 그 농학문은 이 씬 주로 보여집니다. 어디 특별한 축제에서 그리고 ART COMPETITION 어떤 예술 경연대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이 연결사는 무조건 꼭 체크해. 연결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It can also be witnessed 그것은 또한 목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디에서 주요한 마을 행사에서 시골 시골 지역에 주요한 마을 행사에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살펴봤지 그걸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다.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 명사들이 붙었지 형용사 배우는 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Learning ing가 문장 앞에 딱 왔는데 뒤에 동사 나오니까 여기까지 가지 동용사다 그래서 배우는 것 그들 전통적인 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can be an interesting way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 expand your knowledge 너의 지식을 넓히는 그러나 there is more effective way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자 이렇게 콜론 들어가면 그거의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instead of learning about a dance 그 춤에 대해서 배우는 것 대신에 learn the dance itself 그 춤 자체를 배우세요. 춤에 대해서만 배우지 말고 춤추는 걸 배워라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1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